그리고 여기 와서 오는 길에 휴게소 들려가지고 뭐 좀 먹고 와서 그리고 삼겹살 먹고 시중에 파는 이 묵은지가 참 맛있더라구요 난 당신이 그리워요 저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? 그러니까 원래 제가 V LIVE를 한 얼마 안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오니까 좋네 아무튼 여러분 페스타 잘 즐기고 계시죠?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운동 말고 운전했습니다 오늘의 TMI 옷에 양념 소스가 좀 묻어있다 캡처 타임?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? 어떻게 했을까요? 비밀인데 술 한 잔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너 정말 귀엽다 You miss me 이거 알아? 들려요? 들려요? 일단 많이 해engine 한번 뚜껑 땡 아 글씨 드셋댂 얻어 느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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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기 형 골반이 그냥 준비하시고 써하세요 내, 내, I like that 기분, oh, I, baby 흔들어줘 우리 아래로 1, 2, 3, 2, 4 야, 레그 뭐야 비 그쳤다 그래, 이거 소나기라니까 좋다, 좋다, 좋다 저는 지금 밖이에요 갸루피스가 뭐예요? 갸루피스? 나도 뭔지 몰라요 술 많이 먹었나? 아니 많이 안 마셨어요 적다, 적잔이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과음한 상태에서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작업실이면 노래를 부르겠는데 작업실이 아니어서 저는 마이크 없으면 노래 안 부르면 불렀구나 방금 태형이 너무 잘생겼죠? 그럼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그 형이 진짜 사진이 진짜 기깔나게 나와요 가끔 진짜 감탄해요, 약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길 수 있을까 진짜 잘생겼어요, 태형이 인정 사람이 진짜 입체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, 약간? 사람이 진짜 입체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, 약간? 저는 한 20분까지만 있다가 갈게요 한국에서 시작할게요 2